왕초부를 위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글과 페이지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새로운 글과 새로운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글과 페이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로 만든 사이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신 뉴스 기사처럼 지속적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글로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라든가 뉴스 기사와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종의 포스팅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글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이런 식으로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때그때 수시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는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바뀔까 말까 하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처럼 변화가 잘 없는 공간에서는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해서 작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글 편집 화면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편집보다 보다 많은 부분들을 설정해야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화가 잘 없지만 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분들, 카테고리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새로운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글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떠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배워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블럭 추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어쨌든 문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상태 및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글의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가시성 공개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총 3개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 말 그대로 사이트 관리자 그리고 사이트 게시물 편집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밀번호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 글 내용을 보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글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공개 즉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개 즉시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게시글을 언제 공개할래? 공개 날짜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직접 해당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글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두 번째에 새로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글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이시고 있고요. 설명들이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텐데요. 자 가시성이 기본적으로 공개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말 그대로 해당하는 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럼 당연히 이 글을 이 페이지로 들어간 사람 이 글을 선택한 사람은 모두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고객들한테는 보이지 않고 관리자 그리고 편집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비공개 그리고 비밀번호로 보호라고 하는 기능은 이 해당하는 게시글이 비밀번호로 보호돼서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해당하는 게시글을 언제 오픈할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로 영상 같은 거 올려보시면 예약 게시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약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바로 올리는 게 즉시고요. 바로 게시물을 공개하는 게 즉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낮 12시에 할래. 그럼 여러분들이 내일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시간을 오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내일 낮 12시에 이렇게 공개가 되게끔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해당하는 글을 상단에 고정할 것인지 아니면 검토 중을 선택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태그, 특성 이미지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분류 안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류 안에.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분류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 여러 개 만드신 것 중에서 이 글이, 내가 지금 작성하는 글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그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했을 때 이 게시물이 표시되게끔 할 것인지 태그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특성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썸네일 같은 거예요. 유튜브로 따지면 썸네일인데 말 그대로 해당하는 게시글을 대표하는 이미지 그거를 특성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카테고리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카테고리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비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 카테고리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글에서 카테고리 부분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어떨 땐 뉴스 기사 어떨 때는 질문 답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미리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분 안에다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태그 말 그대로 어떻게 쓸 때 검색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성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제 게시물 비기 보기를 하게 되면 내용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하는 게시물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하면 특성 이미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 파일 선택 버튼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그림이 사이트에 올라가지게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사진이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성 이미지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미리 보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표 이미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게시물에 내가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하면 특성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해당하는 부분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특성 이미지 제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요약 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약 쓰기라고 하는 거는 제목 아래에 표시되는 부제목 일종의 부제목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제가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요약에다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부제목 같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약 정보를 기재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토론이랑 글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해당하는 글을 토론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말 그대로 댓글을 허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핑백 및 트랩백을 허용할 것인지 말 그대로 해당하는 사람이 내 게시물을 가져가서 그게 다시 나은데 알람이 뜨게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대한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댓글 남기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댓글 허용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댓글이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남기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제가 댓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댓글을 풀어주시게 되면 댓글 기능이 사라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에 대해서 허용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 그 속성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제가 템플릿을 바꿔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대한 디자인 느낌을 또 다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한 템플릿도 변경해서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신 거고 이제는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추가 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세 페이지 작성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하단에 보시면 토론 그리고 페이지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 그대로 덧글을 허용할 것인지 아까는 댓글이랑 트랩팩 허용 여부가 떴었는데 지금 페이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댓글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순서를 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상위 어떤 특정한 페이지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상위 페이지가 있을 경우 이렇게 샘플 페이지 눌러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위 페이지가 없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바꿔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새 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상단에 카테고리가 쓰여져 있고요. 하단은 제목 그리고 작성자, 날짜, 댓글 이런 것들이 표시되고 그 밑에 본문이 표시되는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테고리 개념이 없죠. 그리고 작성자나 작성일, 댓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새 글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날짜 같은 게 표시되고 카테고리가 분류되는 건데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잘 없어요. 날 그대로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 회사 소개 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지금 이렇게 페이지로 했을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말하고요.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잘 없어요. 변화가 있더라도 오시는 길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매번, 매년마다 회사를 옮기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잘 없을 때는 오시는 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로 만드시는 게 적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페이지 편집 화면, 페이지 편집 화면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좀 간단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죠. 뭐 상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토론, 페이지 독성 요정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추가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상태 및 특성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태그 아까는 없었던 기능인데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여야기라든가 토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게시물을 어떻게 공개할 건지 설정하는 부분을 말하고요. 공개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하는 게시물을 언제 공개할래? 공개 날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말 그대로 페이지에선 카테고리 개념이었는데 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성한 글을 어느 곳에 넣을래? 라고 카테고리를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했을 때 검색어를 어떻게 했을 때 이 게시물이 표시되게끔 할 것인지 태그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는 특성 이미지에다가 올리시면 적용이 되게 되고요. 필요 없다라고 하면 특성 이미지 제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미지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리플레이스 이미지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쓰기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 아래에 요약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토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댓글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템플릿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글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어져서 디자인이 보여지게 되죠. 페이지 작성 같은 경우는 요소들이 거의 비슷한데 결론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새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머물도록 내용이 보여진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새 글과 새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